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을 막기 위해 설치된 소독초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활용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방지를 위해 6개 가축 수송 차량 소독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도 운전자가 원할 경우 방역 소독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던 차량은 물론 대인 소독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